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Leo, 그리고 Learning Ground입니다. black, blue 이렇게요. be 단어를 발음할 때 몇몇 분들은 꼭 be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어에서 be로 시작하는 외래어를 bus, band, bag 이렇게 발음하기 때문인데요. 꼭 영어로는 bus, band, bag 이렇게 정확하게 발음해주세요. 특히 문장에 be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be로 발음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뒷배경에는 이라는 표현으로 in the background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때 자기도 모르게 in the background 이렇게 말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번에는 the 발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e 발음은 입술을 서로 닫고 그 다음에 발음하는데 v 발음을 할 때에는 입술이 서로 닿으면 안됩니다. v 발음을 할 때에는 윈니로 아른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그 다음에 성대로 소리를 내게 되는데 그러면 v 이렇게 입술에서 약간 떨리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정확한 발음으로 the 단어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vision, vary, village, video, virus, vitamin, victory 네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minimal pairs를 통해서 발음을 연습하겠습니다. best, vest, boat, vote, ban, van, base, vase, boat, vault 정리하면 b 발음은 입술과 입술을 붙여서 발음하고 v 발음의 경우에는 윈니로 아랫입술을 살짝 깨물고 발음을 합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선언하다라는 뜻의 이 단어 발음은 comfortable. part